아 밥 안 먹고 흰떡 이렇게 흰떡 먹어요 흰떡 뿌리다 찍어서 아 맛있네요 그럼 오래간만 먹는데 겨울에 흰떡은 겨울에 먹여야 돼 음 음 음 음 음 먹어 어 거기 따로 거기 따로 여기 뜨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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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간만 까먹어 100% 쌀떡인데 엄청 맛있어 rous ref Nah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구마 감자 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보건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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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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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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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